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오늘 우리 이번 주 권찰 또 지교회 또 구역 예배 메시지죠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려움도 있지만 준비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가 우리의 25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잖아요 하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알게 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에게도 또 지교회에서도 또 우리 랩몬트에게도 어쨌든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누구에나 다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광야의 시간이 있고 내 개인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광야의 시간이 많아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광야라는 시간이 짧고 몇 번 안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자주 오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어렵고 힘들고 광야의 시간이 많을수록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광야는 게 옛날에는 조금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광야에 있는 게 더 편해요 혹시 여러분들 결혼하고 한 10년 차 되면 이제 혼자 있는 게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구 한 30년 사신 분 보니까 각방 쓰시더라고요 30년을 살아보니까 각방을 쓰시면서 편하게 서로 지내던데요 광야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안다면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우리도 내게 유익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더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언약 이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 생활을 했습니다 한 7일 정도 또 아이들과 함께 한 10일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렇게 광야에 두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의 각인 그리고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되어 있는 것 그리고 체질이 되어있는 것을 바꾸는 시간표다 이게 갱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 저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저는 늘 복음 속에서 나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털린 것, 내가 잘못된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표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이곳에 둔 것은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강단 말씀 소론도 말씀 들으셨죠 나 중심이 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가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나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조반 여러분에게 이 광야 40년을 허락한 것은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될 시간표다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잘못된 것을 바꿀 시간표죠 그게 40년입니다 광야의 축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난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난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보고마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2, 3, 7 세계보고마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 시간표입니다 은약을 주셨죠 말씀 주셨고 은약 속에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시간표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 3, 7 보고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달합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시간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전도 캠프, 빛을 발해서 허가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너무 좋은 시간표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꼭 있어야 될 시간표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들어갈 준비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보고마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이 은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 항상 우리 광야에 있으면 왜 이럴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항상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상처는 잊어버리라 보금으로 끝났다 앞에 있는 것을 잡아가라 이거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많은 광야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금과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죠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했습니다 그게 미래예요 우리 미래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세계보고마 2, 3, 7, 5, 1000 보금아 여러분들 말씀으로 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 질문이 많아요 의심하지 말고 또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40년 동안에 광야에 두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중요한 말씀에 은약 잡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직위에서 우리 랩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들 의심들 또 이유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이번 주 강남 말씀으로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우리 광야의 시간표가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표입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표예요 이게 안 되면 서론의 뜻이 오늘 본론의 서론의 뜻이 이게 되지 않으면 전부 상처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은 상처 속에 죽었고 또 너무 많은 불신앙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가난의 준비와 세계보고마의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 왜라는 질문에 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로 죽어갈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다라빵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 어려운 분이 계속 생각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보금, 언약 그리고 기도, 말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사단이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보게 만들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치면 자꾸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속에 자꾸 들어가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상처와 풀신에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걸로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언약 들어야 합니다 보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에 말씀 지금 털어놓고 말씀 들으시면 치유가 되고 답이 됩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에 딱 사로잡히더라고요 상처, 불신화 이 두 가지가 사단이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도 끝났고 오늘 앞에 있는 것도 끝냈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과거 현재 미래도 끝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언약 잡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상처와 불신화 속에 오늘 소론이 있는 여기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지구에서 또 우리 랩렌들에게 이 광야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이거를 바꾸어 가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보금이 행복하다 보금석에 들어가라 이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보면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새 절기를 체험한다 했잖아요 반드시 광야에서는 새 절기를 체험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시켜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92년도에 달합방을 했거든요 92년도에 제가 지금 기억에 가문한데 명성교회에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모셔서 달합방을 하셨어요 대구에 대구에도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메시아 그때 들었던 그것들이 아직 계속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2023년 10월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92년도나 2023년도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것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6월절을 체험해라 매일 병든 사람은 매일 이게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매일매일 이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오순절의 비밀도 있죠 오순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동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 다른 기도 제목이 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면 모든 기도 제목에 사동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끝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773 기도를 하잖아요 773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망대여정 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어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없어서 그 한마디의 기도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다른 기도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없어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 문제로 광야와 같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없어서 오순절날에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능력이 되는 4등전 2장에 나오는 또 1장 8절에 나오는 이 능력을 입는 게 오순절입니다 광야에서 이거를 꼭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또 수장절을 계속 체험하라 했잖아요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4등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보좌의 축복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 이거를 누리는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처와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 잡고 이 속에서 수장절에 중요한 것을 체험하라는 거죠 보좌와 천국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 좋은 시간표입니다 길면 길수록 너무 좋은 시간표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도 나오지만 혼자인 게 훨씬 나아요 혼자인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이때에 이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 너무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그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가 체험되어지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행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138 영원한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 누리고 완전 복음 행복 속에 이걸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표다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하자 아까 가나안 준비 세 개 복음하잖아요 다른 준비하는 게 아니고 2, 3, 7 나라 살릴 준비하자는 거죠 2, 3, 7을 나라 살릴 준비가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 3, 7을 나라 살릴 준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한 망원경도 될 수 있고 그릇이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요 너무 큰 망원경과 큰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여기에 갇혀있으면 2, 3, 7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단어는 대구 상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유럽에 목사님 가시잖아요 오늘 출발하셨는데 유럽에 있는 랩런트를 찾아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전국과 전 세계 모든 랩런트를 찾아서 랩런트 출정식으로 망대를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우리 단임 목사님 안 해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쓰임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 2, 3, 7 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좁은 대구 상인동 여기에 묶여있는 것은 털린 거죠 더 넓은 걸 보셔야 돼요 더 깊은 걸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2, 3, 7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들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전 세계에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눈을 좀 열어라 그게 2, 3, 7 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작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2, 3, 7을 못 보는 거예요 2, 3, 7을 준비해야 됩니다 2, 3, 7을 나라를 살릴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또 단위 목사님과 함께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 3, 7만 있습니까? 복원받지 못한 5천 종족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자동차로 또 인터넷이 없고 배로도 갈 수 없는 종족이 5천 종족이나 넘습니다 이들에게 보금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갱신해야 될 시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때에 2, 3, 7을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자꾸 들어가면 나예요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예요 여기에 딱 갇혀버리면 이거하고 이것만 나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대구노예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노예 캠프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구 전체 교회와 함께 대구의 허감을 꺾는 캠프가 진행됩니다 대구 전체 그리고 달합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계속 열어가면서 대구 전역에 또 대구 경북 전역에 그리스의 빛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교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교를 세웠을까요? 이삼칠과 오천보구마 대구 경북 보구마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과 기도 속에 더 가지 못하면 나에 갖춰요 나 우리 교회 나가 뭉쳐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어떡하고 우리 교회만 뭐 하자 이렇게 이래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만약 저만 여러분이 광량에 있다면 빨리 갱신하셔서 이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요 제도를 준비하라 제도가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망대입니다 망대고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지금 갖추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가는 하나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에 구역원들 살려야 돼요 그리고 랩렌드들을 살려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2, 3, 7과 5총종족으로 가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 거 내 교구 내 교회 여기 묻혀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나 가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라빵 미션홈 지교회 그리고 존더캠프 세계보고마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라빵 지교회 캠프 잊어버리면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헷갈려요 그런데 다라빵 지교회 캠프 속에 있으면 그리고 전도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냐면 다라빵 안 하고 지교회 안 하고 캠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문제 발생해요 위기 옵니다 어려움입니다 광량에 집어넣어요 이유가 뭐냐 바꿔라는 거예요 바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시간표입니다 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준비하는 시댐 다라빵과 지교회 그리고 세계보고마 를 위한 망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준비 첫 번째 준비가 2, 3, 7 나라를 살릴 준비예요 우리는 작은 것도 충성해야 되지만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향입니다 대구에 작은 교회도 살려야 되고 2, 3, 7 나라 5천 종족 교회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지금 유럽에 중요한 레멘트를 일으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안 가고 있다 그럼 목사님은 불법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단임 목사님이 그냥 나 교회 우리 교회에 묻혀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2, 3, 7과 5천 종족에 가서 복음 전화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인데 우리는 사명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사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량에 있는 이 시한표 속에 2, 3, 7 5천 종족 사일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과 망대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준비를 지금 광량에 있는 시한표 속에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참된 치유죠 말씀으로만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노예 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죠 400년에 애굽에 노예 포로 속국 여기 각인되어 있는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 중심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중심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예 하면 되고요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다른 건 별 문제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애굽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가 광려다 그래서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렇잖아요 말씀에만 집중해라 이게 광려입니다 세 번째 광려가 뭡니까 이제는 서밋으로 준비해라 서밋 준비죠 우리 랩런트들 최고라의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라 광려 동안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물론 우리 어른들 얘기도 맞지만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서밋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서밋 말씀 기도 속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도 가야 할 달합방 그리고 지교회 이 사역을 두고 아 완전 보금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달합방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교회 여기서 계속 메시지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노예가 캠프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캠프 담당 이제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캠프 할 거죠 빛을 발하고 전도하고 달합방 열고 지교회하고 캠프하고 사람 살리고 이게 우리의 지금 준비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표입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절대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세계보고만은 교회로 우리가 또 헌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 가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말은 열 가지 비밀입니다 이 열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황무지 절대 이 열 가지 단어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응답의 열 가지 비밀 이 축복을 내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 매일 이 강단 말씀으로 각인 뿔이 체질이 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어제 또 우리 산부 예배 때는 70현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70현장을 기도로 우리가 현장을 이제 살려나가자 달합방 미션홈 전문교회 취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캠프까지 각인 뿌리 체질 매일 강단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비밀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기도 속으로 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기도 속으로 어제 산부 말씀대로 기도 정복 기도 속으로 더 가면 돼요 기도 속에 더 가면 나 없어집니다 나 없어지면 된 거예요 갈라데스 2장 20절이 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광야가 오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열 가지 비밀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은약 붙잡고 승리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열 가지 비밀을 통해서 세계 정복 삼단체를 이길 만한 삼단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세계 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은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삼단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 나갈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는 어려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게 광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는 시간표다 바꿀 시간표다 세계보고만 할 시간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의 빛을 발하는 캠프의 시간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구역예배 달합방, 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시간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뒤에 있는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너무 현실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표떼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한조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2, 3, 7보고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잡고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광야의 20 응답을 누리는 이 결론이 뭐냐 오늘 광야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하라 했잖아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라 어떤 집중 신명기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시간적인 집중에 들어가라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했잖아요 7일 동안 7일 동안 뭐 했냐 초막절 초막절이 뭡니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켰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예요 11월 우리 셋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다 이겁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안 될 것 위험할 것 광야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다 됐어요 하나님 계획도로 하나님보다 높은 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다라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간섬하고 맞는 얘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보세요 우리 하나교회 성경교회에서 우리 하나교회 옮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옮겼어요 또 하나님이 여기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도 보십시오 제 자신을 봐도 어떻게 이게 되지?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제 자신도 너무 광야가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참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이때 쓰는 거죠 다 은혜입니다 1회 동안에 초막절을 지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 경제 문제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11절을 못 낼 만큼 경제적 사정이 다 어려 보여요 건강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 시간을 드리도록 해 줘야 돼요 시간적 집중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렵지만 일곱 날 동안 초막절을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추수감사전이 매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시간적 집중이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집중 다른 거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집중했다 신명기 16장 17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복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 신명기 16장 17절이죠 어려운 광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복하는 비교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건강 잃었죠 경제 문제 왔죠 자녀 문제 왔죠 가정 문제 왔죠 다 어렵습니다 광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언약에 집중하자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음 따라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세 번째가 뭡니까 실제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라 실제 집중 속에 들어가라 신명기 16장 15절 17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교회 현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집중 예배로 모든 문제 끝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어려운 곳이고 그러나 준비하는 곳입니다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광야가 필요하고 교회도 광야가 필요하고 가정도 광야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바꿔야 하니까 바꿔야 하니까 꼭 필요한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교에서 또 구형 예배에서 또 다라빵에서도 이 완전 복음으로 행복을 전달하는 왜 그러냐 광야와 같은 송도님 광야 속에 있는 다라빵하는 대상자들 광야 속에 있는 지교의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의 빛 이 캠프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번 한 주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설명해서 완전 복음으로 행복을 전달하는 기한 권찰될 수 있도록 또 기한 교육자와 기한 중직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모든 랩렌트들에게 완전 복음으로 행복을 전달할 권찰 부권찰 또 기한 중직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